서밋입니다 서밋입니다 서밋의 종결자에요 일명 써종 자 타이어는 아마 여러분 처음 봤을거에요 제네시스라는 타이어구요 밑에 언더눕 다르고 안에도 그렇고 역시 그쵸 안테나를 앞쪽으로 멋있게 깜빡깜빡거리고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삐뽀삐뽀 소신이 하도 없네 자 그 다음에 앞에까지 스키드까지 다 했습니다 자 놀아주세요 라운드 그쵸 죽이죠 오 소리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따 예예 자 갈아줄게요 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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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넘어간거 아니야? 뒤로 후진 스탑스탑스탑 자 매장차에요 괜찮아요 뒤로 후진 스탑 한쪽만 딱 걸게 있어 한쪽만 다리 우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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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넘어오세요 오 멋있다 이거 이 장면 오 멋있다 가세요 오 짱이야 짱 짱입니다 오케이 짱